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월학에서 위험을 산업기사 실기과목을 맡게 된 허판회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배월학에서 2022년도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합격전략설명회 2022년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시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겠는가 필답형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 시험으로 100% 필답형 시험입니다 필답형 시험이라고 하면 주관식 단답형을 우리가 필답형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말입니다 위험을 산업기사도 복합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뤘는데요 이 복합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답형 더하기 작업형 이와 같은 형태를 복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위험을 이번 시험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필답형 시험으로 이렇게 필답형 시험 100%로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져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의 시험을 우리가 필답형 시험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학습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주어야 되겠는가 제가 여기에 탑재를 해놓은 이와 같은 강의 내용들은 말입니다 그죠? 산업인력공단 출제기준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여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문제를 정리해서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풀이를 해놓았다 여기서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려서 우리가 사이트에 탑재를 해놓은 그와 같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해에 어떠한 문제가 작년에 어떠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들은 우리가 배제를 시키고 그 출제되었던 그 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험에 우리가 또는 다음 해 시험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놓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암기 사항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림을 통해서 암기법을 제공을 해놓았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졌다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찍어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에 녹화되어 있던 내용을 틀어가지고 반복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가 있겠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같은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것입니다 제조수라든지 저장수라든지 취급소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보면 우리가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우리가 법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물의 종류 등에 따른 암기 방법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다 제1류 위험물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의 품명, 위험물의 유별,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 이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1류 위험물은 우리가 산화성 코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류 위험물은 가연성 코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3류 위험물은 자연파라성 금수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중에서 이 4류 위험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60-70%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 그 같은 위험물의 종류가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유 취급소에서 주유를 받고 있는 기름이 휘발유라든지 그 다음에 경류 이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급유를 받게 있는 등류 같은 경우 등류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급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그 같은 위험물의 종류가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기 반응성 물질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하고 제1류 위험물 같은 것은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이와 같은 형태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물질 자체로서는 우리가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상당히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세한 관연도 문제를 풀이를 해놓았다 이 관연도 문제라고 하면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그 같은 문제의 유행이 되겠죠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 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출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출제된 그 부분의 내용은 많이 기출 문제에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요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은 필답형 시험으로 우리가 2시간 정도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의 출제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40%에서 50%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40%에서 50%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문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하면 실기 문제에서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도 될 수 없는 그 같은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물의 안전관리법에 따른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문제는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위험물 기능장애에 자주 등장되는 문제가 있고 위험물 산업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험물 산업기사니까 여러분들 산업기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대폭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암기할 때 어떻게 한 번 외우게 되면 쉽게 우리가 암기가 되는가 이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1석이류, 2석이류, 3석이류, 4석이류 이렇게 1석이류부터 4석이류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하점에 따라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글 때 말입니다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글 때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되는가 하면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나와 있죠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 small a자가 나옵니까? small a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1석이류라고 하면 인하점이 21도시 미만 21도시 미만 제2석이류라고 하면 인하점이 21도시 이상 70도시 미만 제3석이류라고 하면 인하점이 70도시 이상 200도시 미만 제4석이류라고 하면 인하점이 200도시 이상 250도시 미만 이와 같은 행태로 여기에 숫자 나오는 내용은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1, 2, 3, 4, 5, 6, 7, 8, 9, 0 여기에서는 우리가 별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는 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 번 여러분들께서 듣게 되면 쉽게 잊어먹지 않는 그와 같은 유형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여러분들께서 배월학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산업기사를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022년도 유형물산업기사 실기 합격전략설명회를 마치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